안녕하세요. 플라워티비 리더스클럽 멤버 금바다의장 김혜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성전꽃꽂이입니다. 성전꽃꽂이는 대부분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형의 꽃꽂이를 준비합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직형의 꽃꽂이를 준비를 했고요. 그 가운데서도 공간을 주어서 답답함이 들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또한 색상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을의 빛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실거베라의 주홍빛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연꽃이 지고 나면 맺어지는 결실인 연밥을 넣어서 가을의 풍성함을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을 연출해봤습니다.